시아토마스까지 나오네요. 네, 이용 좀 하려고요. 네, 어른, 어른 3명. 어른 3수로 결제일이고요. 어른 2명, 이쁜이 하나. 아, 진짜 딸을 너무 예뻐하시는 것 같아. 근데 취하면서도 영화 좋아했어요, 지금. 와, 이제 시작이다. 오! 와, 이거 뭐야? 없는데? 이거 쓰면 어디 있어? 사진 찍는 덴가? 여기, 여기. 어디? 와, 어디 나왔다, 어디 나왔다, 어디 나왔다. 이 중으로 너네? 와, 이거 기념으로 찍어놔야겠다, 오빠. 하나, 둘, 셋. 이거 보는 거 웃겨요. 본인이 손오공이 돼 있는 거죠, 지금? 파트 타죠. 파트가 뭐, 그냥 차 타는 건가? 아이템이 3가지 있습니다. 바다랑, 거북이, 뒷껍질, 병망치 이렇게 했대요. 아이템이 왜 나와?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린 처음 해봐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무기네, 무기. 네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아, 저런 것도 다 있구나. 네. 조금 앞으로 와볼게요. 네. 굽 pie 따죠. 네. 나는vio와öst 배달달래! 웅 indicates마치 브랜드에 아 이건 뭐 실제 파는 거 진짜 스트레스 부리겠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아이템 갖고 오는 거 아이템? 아 야야야. 아 저만 가는 거구나. 야 1등. 역시. 나이는 못 속여요. 제가 제 1등인 줄 알았는데. 어 제가 2등이었고. 아 2등이요? 하도 재미있는 것 같다. 어 나 진짜 막 내가 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하늘 나르고 막 이러니까. 와 스트레스가 완전 빡 풀린다 진짜. 네 목소리 시끄러워가지고. 또 네. 아 네. 아유 진짜. 설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아 진짜. 야 우리 다른 거 좀 하러 가자. 너무 재밌어. 다른 거 좀 하러 가자. 혹시 잼잼이 하루만 봐주시면 안 돼요? 불리안하게. 불리안하게. 저기요 저도요. 저도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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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무서웠어요. 고소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대로 느껴지는 거. 저는 이것만 했는데. 아 진짜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아 이거 뭐 쉬워 보이는데 뭐 이거 뭐 어렵다고. 들어가요? 고양이 저기 있는데? 고양이 와. 가짜인데 진짜처럼 느껴질까? 이거 진짜 무서워요. 소리를 막 엄청 질르면서 바닥에 누웠어요. 아아! 이러면서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자세가 진짜 떨어지는 자세로 누워지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 그렇게 돼요 진짜. 아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하하하하. 야 기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일로와. 네가 일로와. 네가 일로와. 네가 일로와. 일로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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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어떡해. 아 이거 해보고 싶다 진짜. 근데 조용호 씨 형이 있잖아. 고소공고 있어. 아 그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걸 해도 그렇게 느껴지나? 어우 저거 도전해보고 싶네. 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 현실에서는 못하니까. 아마 형이면. 그럼 날 날 거라봐. 눈물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에이. 눈물이. 에이 여기도 여기도 땅인데 뭐 이럴 거 같은데. 예전에 엠버포에서 눈물 흘리신 것처럼. 오랜만에 흘리실 거예요 진짜. 하하하하하하. 형. 이거 큰일났는데. 빨리 보여야지 얘. 야 나. 내가 죽도려도 니네 아빠 재웅 시키지 마라. 혼자 살게 놔둬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ну 예뻐. 아 이 정도야? 아니. 진짜요. 하def Haar. 하하하하. 아저씨 아저씨. 아힝 하하하하. 아저씨. astronaut. 어머 소중함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여기가ś mil이 가셨어. 거의 다 왔는데. 못 하겠다. 내가 머스 nombreux 포기하지. 자 이제 원장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 저에게 끈까지 묶어야 돼요? 저 끈을 왜 묶냐면은 진짜 쓰러져? 딱 떨어질 때 그냥 저도 누웠다니까요 아 정말? 누웠잖아 아 갇힐까 봐 그래서 네 아니 아빠 다리야 길어서 그래 어 잡았네 바로 잡았네 자 그렇지 몇 발자국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잡으면 어떡해 계속 걸어가야지 잘했잖아 잘했어 잘했어 마음이 엄청 무서운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또 뭐야 하늘 나는 자전거? 아 이거 재밌겠네 오 경치 좋아 네 산만 고객님 아주 잘 가오매시고요 자 좀 일으세요 엄마요 엄마 하시려면요 페달 목주시고 펜지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고객님은 이제 공부를 이제 동상이 보이실 거예요 스타워 워스요 스타워 워스요 스타워 워스요 근데 진짜 다양하게 많네요 우리가 지금 위에 올라와 있어요 꼭 영화 찍는 거 같아 우리가 오 밑에 스페이스 여기는 지금 눈이 아냐? 눈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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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빠 이거 진짜 신비하다 신비하다 진짜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려